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움직이면 안 되니까 김치는 저러 가! 김치는 아직 스케일링 안 해도 되는 거지? 응 아직 지성만 해도 돼 김치는 아니고 오늘 두부 셀프 스케일링 김치 위에 두부가 뭐 물고 있는 거야 두부 안 버려 금치 보고 이빨 공을 계속 물고 있어가지고 그냥 안전을 해서 똥만 저렇게 안 넣어 이리 와 가만히 있어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 예전에 한 번 해가지고 별로 없어 잠깐만 뭐하는 거야? 뭐야 김치 뭐야? 김치 뭐하는 거야? 김치 뭐해? 두부 오빠 오늘 스케일링 해야 돼 예전에 많이 없애가지고 없어 별로 너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조금 누런해 반대쪽도 반대쪽도 오 이렇게 보자 두부 조금만 기다려 두부 금방 해 두부 금방 해 기다려 이거 해야 돼 그래도 가만히 있네 두부가 이걸 우리가 떼야 스트레스 덜 받아 이리 와 아 우리가 떼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? 마취하면 좀 그런 거 하긴 이거 할 때 마취하고 한다고 했었지? 야 누가 입 좀 벌려줘 오케이 손님 누우세요 손님 누워 어 손님 누우세요 누워야 안전합니다 치과 싫어요 치과 싫어요 어 손님 누워야 돼요 아 손님 금방 끝나요 어 으 으 으 잘 안 잡힐걸? 지금 많이 없어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거기 딱 봐도 많아 보인다 으 누렇지 으 으 으 으 두부 두부 조금만 참아 그거 해야 돼 두부 두부 이리 올려 그거 해야 돼 하는데 애들이 아파하진 않는다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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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게 시원할텐데 얌전한 애들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치 응 김치는 얌전한데 두부는 너무 활발해가지고 김치가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마취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응 마취 마취는 푸르면서 아 너도 계속 가 하긴 마취는 애들한테 무리가 가긴 하니까 저번보다도 깨끗하지 근데 응 응 그래서 저번에 검정색 많이 띄서 아 진짜? 검정색 있어? 나중에 이러면 스토리 한 번 했고 한 다섯 번 했고 한 번에 한 번만 딱 하면 되니까 어 고생했네 두부 왜요 김치 뭐야 한 입 들어가서 얘도 치과하고 싶어 김치 김치도 할 거야? 김치 왜 여기에서 누웠어 김치 이빨 너무 깨끗한 것 같아 김치 너무 깨끗해? 김치는 아직 더 더 살다가 와야 돼 왜 김치 아직 임플란트 필요할 데가 아닙니다 김 FourT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